네, 2023학년도 재외국민 대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김민수,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김민수 컨설턴트고요. 폴아카데미에서 강의와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요. 강의자이자 컨설턴트의 시선에서 보는 국내 대입 전략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학습을 해당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강의 일선에서 느끼는 어떤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강의 일선에서 느끼는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컨설팅 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성적들이 필요하다. 이런 SAT 이정도 있어야 된다. IB 이정도 있어야 된다. AP 이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컨설턴트들이 그 공부를, 그런 성적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사람, 그분들께서 대다수의 컨설팅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IB, AP, SAT 공부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고충이라든가 또는 또 이제 우수한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입을 거칠 때 IB, AP, SAT 전부 하기도 했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한국 대학 원서를 쓸 때 또는 한국 대학과 해외 대학 대입을 병행할 때 어떻게 좋은 격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요. 첫 번째로 제외국민 대입 오버뷰가 있고요. 제외국민 전형을 지원할 때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각 학과가 몇 명을 선발하는지, 의대 지원하려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원 서류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드릴 예정이고요. 학업 및 지원 전략에서는요. IB나 AP, SAT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성적을 잘 낼 수 있을 것인가, 과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학교 지원을 할 때, 국내 대학을 지원할 때 어떤 순서로 해외 대학도 써야 되는데 국내 대학도 써야 된다면 어떤 순서로 학생이 12학년 1학기부터 졸업 이후 시점까지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가장 중요한 학교 티어별 목표. 티어라고 하면 학교를 수준별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인풋 수준별로 학교들을 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이렇게 1티어 대학으로 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고대, 서성한 이런 식으로 학교 티어별 목표를 정해드리고 그리고 실제 합격했던, 2022학년도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케이스테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제국민 대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학생이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는가, 서류 전형에서 전공적합성, 비교과 등등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교과 과정 관련하여서는 학생의 학생부, 학생부라고 하면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어떤 학생이 참여했던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비교과 활동, 그리고 아이가 받았던 상장, 이런 것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는 서류를 학생부라 부르고요. 해외고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걸 발급해주는 좋은 학교가 있고 이거를 학생이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해주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경우엔 학교 요청을 드려야 되고요. 성적표, 트랜스크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온 서류들이죠. 내신과 GPA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성실성을 판단하게 되고요. 공인시험, 공인시험이라면 SAT, ACT, IB, AP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학생의 수학능력,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였을 때 얼마나 공부를 잘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학능력도 아주 중요하게 보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의대를 지원하려는 친구들이라든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플이나 토익 같은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점수들이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되고 그런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학생이 참여한 학교 학내에서 참여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면 봉사활동,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리더십도 있죠. 학생의 어떤 스튜디오 카운슬이라든가 또 어떤 동아리라든가, 학회라든가 이런 것들 참여한 것들 정리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비교과 활동을 하나의 서류를 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공적합성,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였는가 당연히 어려운 과목을 고르면 좋고요. 아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맞는 과목들이 굉장히 명백하게 있어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과를 넣을 때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강조드리자면 아이가 지원하려는 학과에 관련된 과목은 전부 다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듣는 게 기본이고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physics, HL이 너무 어려운데 이걸 좀 낮추고 싶다, SL도 낮추고 싶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학과를 바꾸던가 이제 공학 계열에서도 기계공학이라든가 전자공학 이런 데를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학과를 바꿀 수가 있고요. 또는 학교를 내리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추천서. 추천서 같은 경우는 한국 대학들이 이제 안 받는 학교도 몇 개가 생겼는데 추천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졸업을 하실 때 한국의 한국 대학 원서를 쓸 때 필요한 여섯 개의 추천서 받아오시는 게 맞고요. 또는 대학에서 이제 링크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링크를 전달 드리면 그 링크로 추천서를 입력하여서 학교가 직접 선생님과 컨택하여서 추천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면접과 자기소개서. 면접 같은 경우는 올해는 대부분 학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었죠. 재공인 전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소서 같은 경우는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 창의별 인재 선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사실 면접과 자소서 같은 경우는 점점 뭐라고 할까요? 대학들이 가중치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소서 같은 경우는 외부의 힘이 이제 학생의 본질적인 어떤 능력이 아닌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을 받아서 이 결과가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이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3년간 아이가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가 공인시험, 교과, 비교과, 전공적합성 이런 것들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고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될 것 같아요. 점점 면접이 축소되고 면접도 축소되고 면접 같은 경우는 원래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자소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썼어야 하는데 이제는 거의 절반으로 축소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학생을 평가하는 서류의 기준으로서 공인시험이 있고요. 자소서, GPA, EA, ED 같은 경우는 외국 대학을 말씀드리는 거고 활동들, 추천서, 전공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대학의 원서를 쓰게 될 때는 제출 서류를 총 아이고 넘어갔는데 잠시만요 한국 대학 원서를 쓸 때 학생 기록부, 서류 목록표, 증빙서류, 기타 서류, 자소서 기타 서류에는 공인 성적이 들어간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공인 성적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포함된 어떤 기본적인 성적으로 받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들은 기타 서류에 학생의 SAT라든가 IB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각 학교별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학교 서류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스쿨 프로파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실적 관련 서류라고 하면은 교내 수상실적, 클럽, 봉사활동 확인서류, 성취도평가시험, IBAPA, SAT, ACT 같은 것들은 필수고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한국 대학에서 한국제외국민전형에서 서류형 대학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요. 공인여학이나 토플이라든가 토익, 이거는 영어 관련 시험들, HSK, JLPT, 제2외국어 관련된 것들은 저는 소수 학생들을 제외하고요. 의과대학, 지방대, 특히 지방대 의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에서 거의 만점 받아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요. 사실 영어 시험에, 토플 같은 시험에 굳이 115점, 116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겠다고 힘 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정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해보니까 학생들을 매년 많이 만나는데 관찰해보니까 중국 지역이라든가 일본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학년 되어서 11학년, 12학년 되어서 중국어, 일본어를 계속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대입의 어떤 아주 막 큰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진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2외국어 같이 그게 도움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심지어 예를 들어서 학생이 1어 1문학과에 지원한다고 해도 일본어를 잘할 필요가 없거든요. 1어 1문학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 일본어 점수? 이거 없어도 괜찮고 SAT, IB, AP 이런 학생의 어떤 근본적인 학업 능력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고 왜냐하면 일본어를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곳이 아니거든요. 1어 1문학과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일본 문학과 문화, 언어 이런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을 뽑는 거지 처음부터 일본어 잘하는 친구들을 뽑는 게 아니고 이건 맞죠. 영어 영문학과 간다고 해서 영어 토플 점수가 만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고 중문과 간다고 해서 HCK 잘 봐야 되는 거 아니고 노어 노문학과 관련 서류로는 여권 사본, 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제가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해봤어요. 학부모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나요?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각 학교의 전용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추가 제출 서류로 만약에 국외 파견 재직자라면 경력증명서라든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요.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현지 법인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같은 구분 분류들에 대해서도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인사권자 또는 재해공관, 외교부, 관리사무소 이런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전용료를 결제했을 때, 결제한 뒤에 학과를 바꿀 수 있나요? 학교를 바꿀 수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원 대학과 학과는 절대로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다만 자기소개서는 수정할 수 있고 추가 서류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용을 불문하고 마찬가지고 전용료를 결제하는 순간 대학과 학과는 절대 바꿀 수가 없고 학교의 일정에 따라서 학교가 예를 들어서 7월, 7월, 6월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결제를 해야 되고 6월 20일까지 수정 가능 이런 식으로 일정을 띄워놨다면 결제로 전용료 결제하고 그리고 그 뒤로 10일간 자소서와 추가 서류 수정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외국민 체류, 학습요건 체류 요건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고교 일면 포함 통산 3년 요구하고 있고요. 해외 체류 요건은 학생은 1년 273일 학부모는 243일 이렇게 체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증과 아포스튜 발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서류를 6장을 발급받아서 모든 원본 서류를 6장 발급받아서 학교 직인을 받고 공증을 받는데 이것을 모두 귀국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학교들이 공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공증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친구는 합격 못 시켜준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최종 합격한 이후에 공증을 달라고 한 학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불안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서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 보통은 5월 말, 6월 초에 졸업을 하죠. 그 졸업한 다음에 학교에서 서류 원본을 6장을 발급받아서 이것에 직인을 받고 공증을 받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인 성적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합격 이후에 스코어 리포팅하게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냥 나는 합격 못해도 스코어 리포팅 하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주는 게 좀 꺼림칙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어떤 학교들은 아이디 패스워드 안 주면 인정 안 해주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보겠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2년 특례 학생 지원 횟수는 동일학년도 6회 이거는 3특과 같은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9월 학기 원서를 쓸 때는 즉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생각해보세요.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 23년도 3월 달에 원서를 쓴 학생들 같은 경우는 9월에 입학하게 돼요. 이 친구들 후기 입학이죠. 후기 입학 6회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입학 3월 달에 입학하는 6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 학년도에 걸쳐서 12회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전형들, 다른 전형들 3특이라든가 수시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12특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개 학년에 걸쳐서 말이 2개 학년도고요. 사실 이게 9월과 3월 연속으로 원서를 쓰게 된 거니까 이 친구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원서를 쓸 수가 있죠. 처음에 원서 쓸 때 처음에 후기 입학 원서 쓸 때 잘 모르고 어디가 이제 좀 마음이 불안하니까 좀 낮게 써보자 라고 해서 좀 안전한 데 쓸 수가 있고 이듬해 원서를 쓸 때는 이듬해 입학하려는 전형으로 원서 쓸 때는 아 난 다 6개 의뢰 쓸래 이런 식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만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전기 입학 6회를 썼을 때 같은 해에 후기 입학 전형 6회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원계 6회를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